뱀쿠버 한행방송 TV 코리아 뱀쿠버 한행방송 TV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뱀쿠버 한행방송 TV 코리아입니다. 뱀쿠버에도 연일 30도를 웃도는 아주 무더운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인사회 곳곳에서는 아주 다양하고 즐거운 행사가 열려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방송 첫 번째 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한국전 60주년과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기념 사진전이 중국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뱀쿠버 교민 홍창희 씨가 60년간 보관해온 한국전 관련 귀중한 자료들이 이 전시회를 메꿨는데요. 이 뜻깊은 행사를 저와 함께 가보시죠.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을 기념하는 6.25 사진전 개막식이 지난 7월 27일 6시 30분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저희가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홍창희 씨가 지난 60년간 보관해온 한국전 관련 귀중한 자료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해리 블로이 주의원을 비롯해서 서동모 총영사, 이우석 한국참전용사 회장, 손병헌 재앙군인의 회장, 한국전 참전 캐나다 군인들과 교민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굉장히 뜻이 깊은 행사인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 올해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이 됐는데 또 60주년을 맞이해서 마침 우리 캐나다에서 7월 27일을 National Korean War Veterans Day로 지정이 돼서 첫 번째 날인데 이런 날짜를 맞추어서 오늘 한국전, 사진전을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캐나다 참전용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국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80세 되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지나면 생존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 되면 우리 한국전이 완전히 우리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진전이 올해 한 해로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이런 캐나다 한국전, 베트넌 스테이 때 매번 열려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한국전쟁을 계속 기억을 하고 그때 아팠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비록 우리가 여기 이민어서 살고 있지만 우리 캐나다 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고국 한국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Well I was thrilled that I was invited by your council general and that I got to represent Canada at this event. But my feeling was when I was talking to the Korean and Canadian soldiers or veterans from the war who are the real heroes just listening to their stories and all the things that they gave up in life to do it 정말 마음이 들었고, 저는 캐나다에서 존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국가와 한국의 애국가를 이어 부르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머나먼 타국에서 부르는 애국가는 이날 행사를 더 뜻깊게 만들어줬습니다. 유명한 창천이 활력한 차 그리한 철범대한 후 일부 행사가 끝나고 사진을 관람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전쇄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특별히 많은 캐네디언들이 사진전에 아주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사진전을 보는 자세가 사뭇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 촬영 기간 내내 모든 사진을 아주 관심있게 보는 여성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때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때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shows by the people how they attempted to live their lives i just saw people that tried to live their daily lives every day in the middle of all this difficulties the people and i also looked at the veterans with the people who gave up their lives for being with their families and their homes and things like that to to actually serve and protect the people there 한국국토정보공사 1949년 3월 31일에 해군 입대에서 종합학교 교육을 마치고 동시에 6.25가 발발했습니다. 동족끼리 어떻게 총질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옆에서 전우가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지니까 나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기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 민주들의 비극입니다. 시장입니다. 본인을 참전용사가 아닌 참전자라 소개하시던 노병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한국전을 이야기로 만들어 온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이번 전시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이러니는 가장 좋은 예술적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좋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무겁고 그래서 피해야 될 주제가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더 중요하게 더 가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그러면 되게 난해하고 딱 머릿속에 잡히지 않는 개념일 수 있는데 이거를 뭔가 일상적인 사진의 한 모습들로 보면서 뭔가 우리 현실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진이란 매체 자체도 그동안 많이 바뀌어 왔으니까 되게 일반화된 사진 속의 우리들의 모습과 그리고 되게 보편적인 옛날 흑백 사진의 그분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면에서도 되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느끼는 바들이 점점 형성이 되고 커가면서 6.25 전쟁 아니면 전쟁 그 자체의 비극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도 젊은 친구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번 전쟁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1.5 이세 보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무엇 하든 아주 성공을 하고 훌륭한 마음이 좋은 그런 청년들이 많으니까 정말 우리 사회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미래 보면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꼭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절대로 이런 6.25 같은 게 다시 또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이 엔드 오브 월이 아니잖아요. 그거 위해선 우리가 꼭 더 열심히 그만큼 일을 해야 된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그 혹독한 전쟁을 끝내고 끝내 귀국을 못하고 한국에 아주 영주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국립 부산의 유행군 묘지에 이분들이 지금도 안장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분들을 늘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전쟁을 잊어버리면 그날로 바로 여러분이 전쟁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나다에서 리멤버런스 데이가 있듯이 우리는 이분들을 잊지 말고 역시 우리 국군이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국군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지막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를 잊으면 안된다는 그리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다는 홍창희씨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